벤처 캐피탈은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사업을 하는 사모펀드를 말합니다. 상장기업의 지분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에 대체 투자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펀드가 여기 땅에서 7년을 기점으로 해서 10년까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거 한 3년 정도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단계예요. 투자가 진행되는 기간으로서 2단계와 오버랩핑이 되는 단계 2단계라는 것은 투자 운용을 얘기하겠죠? 투자 운용, 투자자금 모두 소지인 후에 투자 기업을 본격적으로 밸류업을 시키는 겁니다. 직접 가서 해외에 가서 같이 마케팅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CEO한테 코멘트도 하고 사회의 이사로서 이사회에 표를 던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밸류업이 되면서 펀드에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일반적으로 펀드 1년마다 회계 펀드 운용 보고서를 쓸 때에 그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의 이익을 추정해서 펀드의 나부를 산출하는데 밸류업이 되다 보니까 투자 성과가 좋다 보면 투자 자산의 어떤 자산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펀드의 이익이 드디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펀드 같은 경우 이 만기에 따라서 수익률을 보면 이때 계속 일단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다가 이때 운용될 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커브를 제이커브라고 해요. 제이커브. 그래서 일반적으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 펀드는 제이커브의 수익 곡선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펀드 청산. 펀드 청산이 이때 만기가 되면 투자 자산을 엑시트라고 하죠. 회수. 회수를 해서 투자자들에게 이익 분배 후에 매니저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좋을 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이제 안 됐으면 청산 단계에서 많은 추궁을 받겠죠. 자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의 어떤 그 리스크와 리턴인데 일반 주식시장보다 당연히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사실 제가 통계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에서 8% 정도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주식 일반 주식시장의 어떤 그 리스크 대비 굉장히 그 리스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반 주식시장보다 10% 이상은 높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갖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사업 위험.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가 없는 기업 그리고 이제 CEO가 사실 몇 번 만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시간적인 소요와 어떤 트랙 레코드가 없는 기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그 주식이 엑시트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IPO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퀴드 리스크. IPO 전까지는 투자를 회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펀드가 0에서 7년까지인데 이 막바지 중간쯤에 투자를 했어요. 한 3년 정도. 그럼 지금 4년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이 3년에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은 이 펀드는 만기가 7년이기 때문에 빨리 엑시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쯤 갔을 때 이 기업이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당장은 IPO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 이런 기업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세컨더리 펀드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인 벤처 펀드는 신규 유상증자. 요즘엔 좀 많이 법률적으로 허가가 돼서 대주주의 구주도 사지만 신규 유상증자는 회사로 자금이 유입돼서 그 사업을 돕는 데에 그 자금이 쓰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세컨더리 펀드라고 하는 것은 기존 다른 펀드가 갖고 있는 구주를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유통시장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제가 좀 글씨를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악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펀드,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엑시트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세컨더리 펀드에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IPO 전 회수하기 위해서는 매우 낮... 이거는 이제 IPO 전 이렇게 좋은 기업은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다른 것들을 팔 때는 이렇게 좋은 기업만 팔고 만약에 다른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좋지 않은 기업인데 이것만 팔면 이것들은 또 처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번들로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기업이 정말 좋으면 앵커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야 번들 이것도 좀 같이 사가라 해서 이것은 굉장히 작은 낮은 가격으로 해서 같이 번들로 블락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의 정석 대체 투자 강의는 큐넷 또는 E-PASS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